안녕하세요. 블랙고시 마스터 신입니다. 2024년 1회 도덕 기출문제풀이 시작합니다. 도덕적 딜레마는 이번에 처음 나온 키워드고요. 도덕적 딜레마란 어떤 상황에서 두 개 이상의 도덕원칙이 충돌하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딜레마는 윤리적 판단이 모호하거나 상충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고요. 제가 사례를 들고 왔는데요. 일단 제일 대표적인 트롤리 딜레마를 들고 왔습니다. 트롤리는 열차인데요. 열차가 선로를 따라 달려오고 있고 선로에는 5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선로 밖에 서 있고 선로 전환기를 담기면 이 5사람을 구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되면 다른 선로에 있는 다른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5사람을 구할래? 1사람을 구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딜레마입니다. 이해되나요? 사례2도 마찬가지예요. 열차가 선로를 따라 달려오고 있고 선로에는 5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선로 밖에 서 있고 바로 당신의 옆에는 상당히 몸집이 큰 사람이 한 명이 서 있습니다. 이 5사람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선로 위로 밀쳐서 그 무게로 열차를 멈추게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 열차는 멈출 수 있지만 그 상당히 몸집이 큰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래라고 묻는 것이 딜레마입니다. 이해되죠? 1번 문제 가볼게요.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의 도덕원칙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전개되는 상황. 이것이 바로 딜레마입니다. 그 다음에 이데아가 나왔는데요. 이데아는 에이도스라는 뜻으로 눈에 보이는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발전시킨 플라톤이 이 이데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데아는 지각되거나 시간에 의해 변형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경험의 세계를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인식의 최고의 단계라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 유교요. 부자, 유친, 군신, 유의, 부부, 유별, 장류, 유서, 붕우, 유신 등 오류는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덕, 규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을 주장한 사람은 맹자고요. 사단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과 같은 총 네 가지의 마음이고요. 맹자는 성선서를 주장한 사람으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를 주장했고요. 맹자가 주장한 이 사단 역시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 효제요. 효제는 유교의 근본이 되는 사상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 효와 형제에 대한 우의, 재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충이요. 충서에서 충은 자신의 참된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선은 참된 마음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가볼게요. 사단, 오륜, 효제, 충서. 이게 바로 유교입니다. 다음은 평화윤리고요. 평화윤리는 크게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민족통합의 윤리, 지구촌 평화의 윤리로 나뉠 수 있고요.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에서는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그리고 소통과 담론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시험 문제에 사회갈등과 소통과 담론 윤리 두 개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같이 알아볼게요. 그리고 민족통합의 윤리도 나왔는데요. 이건 바로 통일 문제고요. 그래서 통일 문제를 둘러싼 쟁점과 통일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 알려주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 지구촌 평화의 윤리요. 현재 국제 분쟁과 평화를 위한 결정들,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에 대한 내용이 지구촌 평화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3번이요. 통일이 지향해야 할 윤리적 가치는 무엇인가? 국제사회의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그래서 답은 평화윤리입니다. 도덕얼리 검사는 21년 이전에 시험 범위에서 나왔던 문제고 이번에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회마다 출제되던 애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편화 결과 검사, 역할 교환 검사, 포석 검사, 반증 사례 검사가 있고요. 그래서 보편화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문제가 되는 도덕얼리가 보편화되었을 때 즉 모든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예상해 봄으로써 그 도덕얼리가 타당한지 판단하는 것이고요. 역할 교환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취해보고 검토하는 방법이고요. 포석은 지금 내가 선택한 이 도덕얼리를 좀 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큰 영역의 도덕얼리에 대입해 봤을 때 판단해 보는 방법이고요. 반증 사례는요. 제시한 원리 근거가 부적절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원리 근거에 반대되는 새로운 사례를 들어서 반박하는 방법입니다. 4번이요. 도덕얼리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라서 보편화가 나오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사회 갈등이요. 아까 평화윤리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사회 갈등은 총 3가지가 있고요.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이 있습니다. 이념 갈등의 원인은 한 사회나 집단이 지닌 특정한 가치관이나 믿음이 다를 경우에 발생하고요. 이념 갈등의 대표적인 예로 개인이 중요하냐라고 말하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가 더 중요하냐라고 말하는 공동선의 우선순위에 따른 갈등이 있고요. 경제적 효율성과 구성원의 복지 사이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갈등은 주로 사회적 자원의 배분, 공공시설의 입지 선정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의식으로 발생하고요. 특징은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역 이기주의와 역사적 지리적 상황과 결부하여 드러나는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갈등에서 이제 세 번째, 세대 갈등이요. 세대 갈등의 원인은 급속한 사회 변화로 인해 기술과 규범이 많이 변했고요. 적응하는 속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사회에서 기성세대가 가졌던 권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세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특징은 최근에는 실험난, 국민연금법 개정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서 세대 간의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5번요.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라 연령 및 시대별 경험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기술이나 규범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이들과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이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대 갈등입니다. 그 다음 바람직한 소통과 담론의 자세에서요. 소통은 서로 오해 없이 뜻이 잘 전달되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고요. 담론의 정의는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직한 소통과 담론의 자세에 대해서 볼 건데요. 소통과 담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의 의견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속이려 하지 말고 진실하게 대화를 해야 하고요. 토론의 규칙과 절차를 준수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집중해서 볼게요. 공적의사 결정 과정에서 시민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시민민주주의란 공직자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민을 함께 진행하고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6번 답이요. 바람직한 토론의 자세요. 그럼 바람직한 토론의 자세에 줄을 그어 볼게요. 바람직한 토론의 자세로는 토론의 규칙과 절차를 준수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타인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되고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싱어요. 싱어는 동물중심주의학자로서요. 동물해방론을 주장했는데요. 싱어가 주장한 동물해방론은 이렇습니다. 도덕적 고려 대상에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넣자. 그래서 왜 동물을 넣어야 하냐면 동물은 쾌고 감수 능력, 즉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도 도덕적 고려 대상에 넣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싱어가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인데요. 인간의 이익만을 고려하지 말고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자라는 것이고요. 인종차별과 성차별처럼 동물차별 또한 정당화할 수 없는 종차별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7번 다음에서 소개하는 윤리사상가고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동물해방론 그 다음에 싱어는 해외원조에 대해서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절대적 빈곤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윤리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행위라고 말하며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해외원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서로는 동물해방, 실천윤리학 그래서 답은 싱어입니다. 공리주의요. 공리주의는 행위의 동기보다 이익과 행복이라는 결과를 강조하고요. 그래서 특징은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의 조화를 추구하되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사회 전체가 더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로 벤담과 밀이 있고요.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자로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면 양적 차이가 있고 밀은 쾌락은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있다고 하는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8번이요. 공리주의 입장. 답은 3번. 소수의 권리와 이익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분배적 정의요. 분배적 정의란 각자에게 자신의 정당한 몫을 누리게 하면서 분배하는 것으로 분배적 정의의 기준은 총 4가지가 있고요. 절대적 평등, 필요, 능력, 업적이 있습니다. 절대적 평등은 누구나 무조건 다 똑같이 주는 것을 말하고요. 그러다 보면 생산 의혹과 책임 의식이 저하됩니다. 왜냐하면 10시간을 일해도 월급을 주고 1시간을 일해도 월급을 준다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이해됐나요? 그리고 필요요. 필요는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어려운 사람에게 좀 더 많이 주자. 우선적으로 주자라는 거고요. 좋은 말이긴 한데요.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재화에 불충분이에요. 어쨌건 이것을 다수의 사람들이 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일단 국민의 세금일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필요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을 경우 국가가 또 다 도와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능력이요. 능력은 개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질인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학위를 본다거나 취업을 할 때요. 그 다음에 예전 성적을 본다거나 이렇게 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질 그리고 자격증을 본다거나 이런 게 바로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으로 했을 경우의 문제점은요. 어찌됐건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가회를 받았을 것이고 가회를 받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우연성과 선천적 영향이 배제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아닐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업적이요. 업적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성과급을 얘기하고 성적 우수 장학금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9번이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제한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재화를 누구에게 얼마만큼 줄 것인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분배적 정의입니다. 다음은 LEE 프롬이요. LEE 프롬은 사랑의 기술의 저자고요. 프롬이 말하는 사랑은 수동적이거나 소유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적과 성숙 그리고 인격적 성취를 촉진하는 능동적인 활동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프롬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생산적 사랑이어야 하며 개성을 존중해야 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의 성장과 상호의회를 촉진시키는 사랑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다 영향을 받는 상호의회를 촉진시키는 사랑이 프롬이 말하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사랑입니다. 그래서 프롬의 진정한 사랑에 대한 설명인데요. 프롬의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독특한 개성을 이해하고 상대의 요구에 책임있게 반응하며 상대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시민불복종이요. 시민불복종은 부정의한 법과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시민불복종에서는 정당화 조건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공익성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공개성 누구나 다 알아야 하면서 비폭력성 그래서 비폭력을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하고 이게 위법행위다 보니까 처벌은 감수해야 합니다. 사례는 간디의 소금행진, 소로의 세금납부거부운동, 마틴 루서킹의 흑인차별철폐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간디의 소금법 폐지, 소로의 납세거부, 마틴 루서킹의 흑인차별철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민불복종입니다. 다음은 생명복제고요. 생명복제는 한 생명체와 동일한 유전자를 지닌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것이고요. 이 생명복제 안에는 동물복제 그리고 인간복제가 있는데 인간복제 안에는 인간배아복제와 인간개체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동물을 복제하면 우리가 휘기동물들이 보존되고 멸종동물을 복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배아도 배아로부터 획득한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우리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개체복제에서는요. 어찌됐건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불인부부에게는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 입장에서는 동물을 복제하는 순간 종의 다양성을 해치고 동물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수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만들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인간배아복제는요. 배아 역시 초기 인간 생명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배아는 복제하는 것이 말이 안 되고 또 많은 수의 난자의 사용이 여성의 건강권을 해소하기 때문에 그 제공하는 여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인간개체복제는요. 자연스러운 출산과정에 어긋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과 고유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생명복제의 반대측 주장인데요. 그래서 생명복제는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가? 네. 생명복제는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가? 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은 공직자요. 공직자는 바람직한 자세가 있는데요. 공직자가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자세는 멸사봉공의 자세로 사적인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준법정식과 청년무식 그리고 청백리 정신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나오면 아 공직자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위임받은 권한을 남룡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청념과 부정부패에 대한 정의를 해놨는데요. 청념은 행동에 맑고 깨끗하며 탐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부정부패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모든 행위가 부정부패입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지녀야 할 덕목은 성실정직 책임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자의 윤리적 자세인데요. 이 과학기술자의 윤리적 자세는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으로 나뉩니다. 내적 책임은 연구 과정에서 날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등 비윤리적인 해결을 하지 말아야 하고요. 외적 책임은 지금 그가 연구하고 있는 그 연구 과정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지 검토해야 하고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인식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종업성을 해치지 않는지 성찰하고 만약에 시작은 좋았으나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면 연구를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요. 과학기술자가 지녀야 할 윤리적 자세 인류의 삶의 질을 향해 노력하고요. 과학기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합니다. 그 다음 니부어요. 니부어는 미국 사회윤리학자로서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니부어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개인의 도덕성망으로는 사회 집단의 비도덕성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이 도덕을 지킨다 할지라도 이 사회의 구조와 제도가 도덕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답은요.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개인의 도덕성 현장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한 사상은 사상가는 니부어입니다. 다음은 통일한국이요. 통일한국은 한민족 제도약의 발판으로 통일한국을 바라보고 있고요. 현재 세계에서 분단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래서 지구촌 평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일한국을 만들 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요. 평화, 자유, 인권, 정의이고요. 그 다음에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수준 높은 문화국가, 자주적인 민족국가, 정의로운 복지국가, 자유로운 민주국가입니다.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쟁점에서 비용이 나올 때는요. 분단 비용은 남북 분단의 갈등으로 유무형의 지출을 비용하는 전부를 말하고요. 통일 비용은 통일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말하고요. 통일 편익은 통일로 얻게 되는 편리함과 이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요.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모습이요. 자유로운 민주국가, 창조적인 문화국가, 정의로운 복지국가.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아까 C거는 했는데요. 동물중심주의학자라고. 그리고 동물중심주의학자 중에 한 명이 더 있어요. 레건이라고. 레건은 동물권리론. 일부 동물이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체로 목적인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레건도 도덕적 고려 대상이 인간과 동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보다 한 번 더 나아가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생명중심주의고요. 생명중심주의는 동물과 인간, 그리고 그 다음 식물, 즉 모든 생명체까지 도덕적 고려를 해야 한다. 그래서 슈바이처는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그 자체로 신성하다고 주장했고요.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생명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기 보전과 행복을 위해 움직이는 목적론적 삶이 중심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와 난데요. 동물중심주의와 생명중심주의의 공통점은요. 인간과 동물에게 모두 도덕적 고려를 하자는 건데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틀렸냐면 인간만이가 틀렸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18번은 바로 문제를 풀게요. 정식으로 음반을 구배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노래 파일을 내려받는 행위. 이것이 바로 저작권 침해입니다. 다음은 대중문화인데요. 대중문화는 대중사회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쉽게 접하고 즐기는 문화로 대중문화에 관련된 윤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선정성과 폭력성 그리고 자본종성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대중문화에 윤리적 규제를 할까 말까에 대해서 아직도 찬반이 많이 나뉘고 있고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중문화에 윤리적 규제를 한다면 성의 상품화가 예방되고 대중의 정서 즉 다음 세대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방지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대중문화의 윤리적 규제를 하지 말자 인정해달라 라고 말하는 반대 입장에서는요. 자율성 및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 그리고 대중은 다양한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윤리적 규제를 하지 말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가면요.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요. 그래서 찬성농거 규제를 통해 성상품화와 상품화를 예방할 수 있고 청소년은 풍덕적 문화로 보호할 수 있다 하나 그 다음에 규제를 하면 창작자의 표현할 자유와 권리가 침해된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창조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문화 정책이요. 다문화 정책은 동화주의, 문화다원주의, 다문화주의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화주의는 비주류 문화에 대한 존중 없이 주류 문화에 다 녹여서 하나로 통합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용광로에 녹아서 하나의 문화가 되는데 그게 바로 주류 문화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용광로 이론이고요. 문화다원주의는 소수의 문화의 정체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류 문화가 주체가 되는 거라서 이 국수대접 이론은 국수가 주된 역할을 하고 이게 바로 주류 문화고요. 고명이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공존은 하지만 주류 문화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듣나요? 그 다음 마지막 다문화주의인데요. 다문화주의는 이민자의 문화를 존중하고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문화다양성을 실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샐러드볼 이론과 모자이크 이론으로 말할 수 있는데 다른 맛을 가진 채소와 과일들이 하나의 그릇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샐러드볼 이론과 모자이크 이론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와 자율성을 존중하여 문화다양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다문화주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샐러드볼 이론이 있습니다. 윤리적 소비는 소비를 하기 전에 타인, 사회, 환경, 인류의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윤리적 가치를 판단하고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소비의 유형에는요. 녹색 소비와 착한 소비가 있고요. 녹색 소비는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소비를 말하고 착한 소비는 불공정 무역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공정 무역 제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윤리적 소비의 특징은 인권과 정의 고려, 공동체적 가치 추구, 동물복지 고려, 환경보존 추구가 있으며 윤리적 소비의 실천 방안에는 공정 무역과 공정 여행, 그리고 그 지역 상품 거를 먹는 로컬 푸드 운동, 그리고 자원 절약과 재활용, 친환경 제품 사용하는 것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상품으로 우리가 밍크나 모피로 된 옷을 입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을 오염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을 말합니다. 의복 문화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인데요. 요즘 윤리적 문제로 유행이 아주 중요하고 무분별한 명품 소비가 우리 의복 문화의 문제점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고려하여 과도한 욕망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타인의 심념에 따라 수동적인 소비를 실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원초적 입장이요. 이거는 이번에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롤스가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가정한 최초의 가상적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원초적 입장은 무지의 베일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무지의 베일은 뭐냐면 원초적 입장의 인지적 조건으로 무지의 베일은 합의 당사자들의 특수한 사정을 모르게 함으로써 사회적 자연적 여건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롤스는 이러한 무지의 베일을 전제로 한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세울 때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롤스는 이 첫 번째 원칙인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공정한 기회 평등과 차등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주장을 위해서는 우리는 이 원초적 입장에 있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호 무관심한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 하에서 합의를 통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가상적 상황이 바로 원초적 입장입니다. 팝업티고는 뭐냐면요. 벤담이 얘기한 것인데 소수의 감시자가 모든 수용자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탑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둘러싸서 감옥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최소한의 소수의 감시자가 모든 수용자를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팝업티고는고요. 그 다음에 공유지의 비극은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에 있는 고기와 같은 이제 개방적인 자원의 개인이 이익에 따라 행동할 때 나오는 자원의 고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익에 따라 행동할 때 나오는 자원의 고갈을 일으키는 그 상황 자체를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자 예술이고요. 예술은 미적 가치를 추구하고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아름다움과 관련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활동이나 그 산물로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예술 지상주의는 심미주의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예술 그 자체로 이미 아름답다. 그러니까 예술은 아무거나 원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표현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예술에 대한 윤리적 규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순수 예술론이 예술 지상주의이고요. 그 다음에 도덕주의는 뭐냐면 아니다. 예술에는 올바른 품성을 기르고 도덕적 교훈과 모범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래서 예술의 사회성을 강조하면서 예술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참여 예술론으로 다양한 사회활동 중 하나로 사회 모순 비판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23번이요. 예술은 인간에게 올바른 품성을 함량하게 하고 도덕적 교훈이나 모범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도덕주의입니다. 요나스의 책임윤리요. 요나스의 책임윤리는 너의 행위의 결과가 미래의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위하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은 전통적 윤리관의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하면서 전통적 윤리관은 책임의 범위가 인간과 현 세대였는데 요나스는 책임의 범위를 자연 전체와 미래 세대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미치게 될 결과를 예측해서 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한 예측 결과 앞에서 연구와 영향력 행사를 포기할 줄 아는 겸손한 자세도 필요합니다. 요나스는 너의 행위의 결과가 인류의 존속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위하라고 주장하면서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책임 윤리를 강조합니다. 마지막이요. 노직인데요. 노직은 분배적 정의를 말했고 그 중에서 소유권으로서의 정의를 말했는데요. 노직은 취득 및 양도 절차의 공정성을 통해 정당한 소유라고 주장한다. 라고 하면서 취득과 이전의 가정이 정의롭다면 그 소유권은 정당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해외 원조는 개인과 국가의 자유적 선택의 문제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 해외 원조를 무조건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원조에 대한 노직의 관점은요. 해외 원조는 자발적 선택이다. 그래서 답은 A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2024년 1회 기출문제풀이 도덕이었습니다. 자 파이팅입니다.